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캐리어를 드립니다. 그리고 10월 6일까지 랜덤박스 빅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키코캐리어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. 이게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아무튼 감으로 차를 뒤로 돌렸다가 딱 빨리 앞으로 돌린다면 벨트를 또 타고 다시 차를 뒤로 달리면 쭉 가다가 또 감으로 돌려서 그 부서 좀 뿅 타고 다시 돌린 다음에 감으로 쭉 뒤로 가다가 감으로 딱 돌려가지고 바로 벨트를 뿅 타야 돼. 존나 어려워 이거. 존나! majiki 1등..와 1등 찍었어요 견뎌만들 좋아요 살아있는 치고 1등 마무리하고 2플레이를 락스 형님께 받침미 땡! 찍었다..와..